나는 HY의 사랑이다. 고객을 사랑하고 매니저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HY의 마이크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저희 HY를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Y의 새싹입니다. 각 팀의 막내로서 새싹처럼 쑥쑥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HY의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의 꿈을처럼 어떠한 역경에도 불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겠습니다. 나는 HY의 아인슈타입니다. 번뜩 있는 아이디어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HY의 내시경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HY의 신발이다. 가장 맨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신발처럼 회사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가장 아래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HY의 라쿠르트다. 라쿠르트처럼 HY의 근본이 되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HY의 연필이다. 나는 HY의 크레파스다. 나는 HY의 해결사입니다. 우리는 HY의 브레인이다. 저는 HY의 유재석. 나는 신호등이다. 랜턴이다. 다리다. 나비다. 바위다. 비타민입니다. 명심, 고감이다. 아들이다. 첫사랑입니다. 소금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충전기다. 예신주의입니다. 심장입니다. 물레방하다. 스크륙이다. 에너세이저다. 얼굴입니다. 유산균이다. 필빗 유산균이다. 단밸런스입니다. 밀이다. 엔투르다. 토퍼스다. 미래입니다. 엔투르다.